김태훈의 게으른 책읽기 이번 시간은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는 리리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희곡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피그말년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은 이 판형은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책장을 뒤져봤던 게 없어가지고요. 책을 한 거 다시 샀어요. 이 코너를 왜 하니? 책 버리려고 하는 코너에서 책은 못 버리고 옛날에 읽었던 책이 없어져가지고 또 책을 사고 앉았으니 우리가 조지 버나드 쇼 하면 평론가 아이자 희곡 작가 독설가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조지 버나드 쇼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그게 묘비명일 겁니다. 이따구로 시간 보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안이 돼 있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그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바로 그게 대표적이라고 하는 피그말리온입니다. 이 피그말리온은 사실은 이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섬에서 살았던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나라에서의 여자들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아프로디테, 비너스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여성들이 몸을 파는 어떤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남자들에게. 그래서 교양 없는 그 여성들에게 또는 매춘을 하는 여성들에게 실망한 이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을 하나 만듭니다. 자신의 가장 이상적인 어떤 형태의 여성을 꿈꾸면서 조각을 만드는데 아프로디테한테 가서 기도를 해요. 저 조각이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각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사랑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입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면 어떤 긍정성을 이제 띄게 되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화 속에서 이 희곡에 대한 어떤 영감을 받게 되는데 이 조지 버너드쇼의 피그말리온은 그 신화 속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야기예요. 쉽게 해서 언어치료사, 언어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히긴스라는 사람인데 피커링이라는 사람과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교육을 통해서 하측민이었던 누구를 아주 교양 있는 상류층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보이게. 히긴스는 가능하다. 그에게 언어를 새롭게 가르치고 교양을 가르치면 그는 충분히 하측민에서 상류층 인사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피커링이라는 사람은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내기를 하게 되고 히긴스라는 인물이 길에서 꽃을 팔지만 입이 굉장히 거친 전형적인 하류층 여성인 엘리자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고 있는 희곡입니다. 이 작품은 영국으로도 만들어졌고 이후에 헐리우드에서 오드리 헷번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마이 페어 레이디라고 하는 고전극인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노벨 문학상과 아카데미 상을 동시에 받은 유일한 작가로서 아직까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곡과 영화의 결말은 조금 다릅니다. 희곡에서는 히긴스가 엘리자를 교양 있는 여성으로서 변모시키지만 자의식을 비로소 갖게 된 이 엘리자가 히긴스에게 반항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으로서 결말이 이루어지는데요. 희곡 속에서 이 히긴스와 엘리자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뿐이지 서로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로맨틱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히긴스와 엘리자가 영화의 후반부에 가서는 썸을 타기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조지 버나드 쇼의 이 희곡이야말로 21세기 2021년에 읽기에 보다 모던하고 현대적인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교육받고 길러졌다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어떤 종속성 같은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드리 헷번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는 결국은 신데렐라 스토리와 같은 전형적인 헐리우스의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버나드 쇼의 원작 희곡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성이나 혹은 하류계층으로 분류되는 그 인물이 엘리자라는 인물이 일정한 교육 수준만 제공됐더라면 혹은 사회적인 어떤 제도 속에서 평등한 형태로 기회가 제공이 됐더라면 충분히 고급스러운 언어를 구사하며 자아의식을 가진 여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지 버나드 쇼는 책에다 녹여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헐리우스의 영화는 당시 어떤 시세적인 분위기인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낸 영화의 결말로서 당시의 대중들을 사로잡았다라면 독설가이자 희곡작가이자 평론가로 알려져 있던 이 조지 버나드 쇼는 바로 그때도 이미 이것은 남성에 의한 여성 판타지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편견 속에서 버려졌기 때문에 바로 하류의 계층들 혹은 여성이라는 어떤 존재가 저런 위치에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같은 대우를 했더라면 그들 역시 교양 있고 자아의식을 분명히 드러내는 존재로서 완성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과거에 이 책을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보다는 굳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표피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이 책을 읽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보게 된 리리드에서는 분명히 2021년에 바뀐 세계적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를 이미 조지 버나드 쇼가 수십 년 전에 자신의 작품 속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상화된 어떤 조각상을 여성화시켜달라 신에게 빌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가져왔을까를 생각해보면 바로 조지 버나드 쇼가 살았던 시대에 많은 남성들이 모든 여성들을 자신의 이상적 형태로서 만들려고 강제하고 규제했을 뿐 그들에게도 자의식과 불평등함과 편견 어린 시선이 존재했다는 것은 느끼지 못했다 하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단한 작가 아닙니까? 이런 위대한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묘비에다가 우물쭈물하다는데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놔도 이게 화제가 되는 거지 그런 얘기는 저도 쓸 수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위대한 작품들이 있었기에 그의 사후에 묘비명까지 전세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작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원 리뷰 평점은 낮습니다. 8점, 8점, 9점은 안 되네요. 좋아요. 어린 시절 오디웻번의 영화를 봤을 땐 로맨틱 영화라고 생각했지만 원작을 읽어보니 이것은 영국 귀족사회와 계급사회의 허우를 낱낱이 해부하고 고발하고 있는 사회비평 블랙 코미디였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어이없는 뻘짓거리와 거만함을 조롱해주는 통쾌한 이야기 역시 버나드 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별로요. 딱히 인상 깊은 내용도 없고 구절도 없었다. 시곡 특성상 묘사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대사만 나열되어 있어서 많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내용은 재밌는 편이었지만 시곡이라 말로만 유추해야 한다는 점이 내게는 생소하고 어려웠다. 시곡이란 장르를 많이 읽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시곡은 묘사보다는 대사가 훨씬 더 많은 게 아주 놀라운 시곡입니다. 말하자면 연극이라는 것이 대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설처럼 어떤 전지적 작가 시점에 세세한 묘사들보다는 대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의미를 전달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더 훌륭한 시곡이다. 라고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저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제가 또 대학원을 다녔다니까 최근에 또 있겠죠 논문을 검증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수료했습니다. 수료 논문 안 썼습니다. 논문을 검증하실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피곤하실까 봐 제가 논문을 안 쓰고 나왔다는 거 그냥 수료만 했다는 거 이게 이 코너에서 왜 밝히는 거죠 제가 김태현의 리리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민했다. rosá